제이슨이 엄마와 찍은 붕어빵 투샷을 공개했다. 지난 4일 제이슨이 자신의 sns에 엄마랑 사진 찍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.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화이트 앤 네이비 의상을 맞춰 입고 있는 제이슨과 모친의 모습이 담겼다.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꼭 닮은 붕어빵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. 이를 본 홍연이는 귀여워라고 댓글을 달았고 네티즌들은 이란성 쌍둥이 수준 오른쪽이 어머님이신거죠. 큰누나와 막내동생 같아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.